삼성전자가 평택 캐퍼스 4공장의 페이즈 2와 4의 칸을 나눠 패키징 생산 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초 이 구역은 파운드리 라인이었습니다. 나눈 칸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설비를 갖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칸을 나눠서 패키징 라인으로 할당해 캐파를 늘리겠다는 보관으로 풀이됩니다. 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HBM 등 초고성능 메모리 수요에 대응키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4공장은 메인 페이즈 1만 통으로 가고 나머지 페이즈는 칸을 나눠서 종류별로 생산 라인을 갖추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공장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동시 가동되는 하이브리드 팹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